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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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스페인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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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그럼 다음 한씨에 뭐해? 뭐라고? 대극 형 한씨 잘해? 아 한씨에 친구들 왔잖아 친구 나와도 형도 이마 사회생활 좀 하고 해야될 거 아냐? 어? 맨날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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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났는데 형도 좀 어? 나가서 사회생활 좀 하고 어? 그래야 될 거 아냐? 맞아 아니야 여자친구 안 만나? 여기 동네 이 새끼야 그 아무것도 없다 술먹을 때 동네로 갑니까? 음내로 가야 돼 음내 음내로 오케이? 음내요 음내 우리는 그냥 없는데 우리는 핏주락밖에 없잖아 이 시골 깡촌 총구소에서 몰발해 저도 개 깡촌이에요 깡촌 개 깡촌에서 몰발해 50으로 프레임 50으로 간신히 오버워치 돌아갑니다 무시하지 마라 여기 CGV 짓고 있다 큰일난다 진짜 와 미쳤나 우리 CGV도 있나? 우리는 메가박스에 가려면은 한 시간 가야되는데 야 저 김에 제프 카플라니까 개패자 카플라니까 기적이야 득보실기 뭐야 저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크래치 와 정크형 말도 안되는데 우리 아까 만난 사람 아니야? 아 그 사람은 백판 중에 80판 이긴 승률 80% 진땡 정크라치고 진탱 정크랫이고 이탱크 해봐 내가 아나 한번 할게 대한민국 3대 아나를 아 나 태그 진짜 제가 아나면 이거 그냥 막막 들어가도 되는거 아니야? 아 땡쉽지 이겼네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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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렸어 그랬어 덕힘 용검 겐진 항상 잔다 끝났어 그럼 뭐 끝났네? 와라니까 아 근데 잠깐만 이러면 윈디를 해야되나? 윈디 넣어야지 윈디 라자 라자도 넣어도 되고 라자도 돼 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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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이거 라자 하자고? 라자 보여주자 진짜 진짜를 보여주자 진짜 마스터 연폭한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상대 탱커들은 숨도 못 쉬어요 힐 벤 넣어줄게 호그 났어요 호그 났어요 정신 못 쩔있어 호그 났어요 나도 방금 없어 대공 및 일밴! 다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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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총알 라이키어 나도 방금 없어 겐지밥피 얘를 밟고 있어 나이스 나이스 홀렸어 야 호그 피해 진짜 딱 피해 옆에 겐지 겐지 피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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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압박해 상대 못 나와 라인이 없어가지고 못 나와 인선 나왔어 인선 나왔어 방벽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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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났다 방벽 없어 자자의 복면 방벽 없어 깨웠어 카창 방벽 있어 카창 나이스 나이스 나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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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로 출격 크핳 자라봉이 헬벤 자라봉이 헬벤 자라봉이 헬벤 자라봉이 헬벤 이석 준비해 태경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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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도 8도 10도 122 하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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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 미친놈 왜 미친놈 미친놈 다가져 하나도 야 미친놈 야 뭐야 이거 꼼 패스 왜 진짜 와 와 와 진짜 반면에 토를 넣어놨다 토를 넣어놨어 진짜 자리야 차림이면 괜찮아 차림 받으면 말해 라임밤필 나 망치있어 망치 한 번 갈게 풀쳐징 풀쳐징 가자 자리야 가자 자리야 가자 너 풀쳐징이면 와 자리야 와 왔어 아 풀만큼 망팀만큼 아니 라임필 오 그냥 왔어 아 나 죽었다 형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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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처리 아 나 살려야 망치 막혔어 아니 상대가 아니 잘못 눌렀어 찰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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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 눌렀어 찰찬히 우리 유리해 아직 아까 그 자녀 스토블 굴려고 안했대 아 정크 궁 있어 정크 궁 있어 오케 오케 정크 형 한건 해야되 오 그리 없어 존나 많았어 존나 많았어 아 상대 옆에 아 상대 옆에 들어가 들어가 옆에 겐지 옆에 겐지 호그 포크 그리 없어 와 이걸 못채워 야 겐지금 템 뜬다 어 그리 없는데 어 그리 없어 이 지키 잡아 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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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나 루쇼필 루쇼필 다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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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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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궁 잘쓰라 자리야궁 말했다 진짜 잘 써라 진짜 알아라 못말인지 알아라 바벼 있어 아 망치들 우리 궁 많아 궁 많아 자리야궁 잘쓰라 에이 아 패쓴다 아씨 아 이거 이거 어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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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담아 담아 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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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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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려 어그로 쥐려 어그로 쥐려 어그로 쥐려 어그로 쥐려 아 너무 시끄워 미쳤다 힐 들어오는거봐 아 아 봐 저 라인 나갔잖아 저거 저새끼 스킹 바꾸러 왔다 이제 쥐더스 야 저기 저기 디도스 보내라 빨리 좀비 한 300만원에만 보내봐 아 뭐야 형님 아아 그가 안돼 아 그러지마 뭐야 아아 나갔네 또 소문났네 아 끝났네 아 나 땜에 나갔다니까 아 아 아이씨 아 왔다 왔다 가자 아 컴퓨터가 코이컴 면서 빨리 들어오네 아 저새끼도 코이컴이야 아 아 저새끼도 코이컴이야 아 깜짝이야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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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봐봐 됐어 됐어 루슈 이새끼 루슈 피해 루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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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возможно 팀 abnorm 탱커 싸움 바로 이겨 탱커 싸움 바로 이겨 탱커 싸움 상 terminar 맥크루 탈렷 어머나 해줘야해 시자 얼마나 해줘야해 상대로 어게임 안되 상대 숨도 못이구요 아 여기서 싸울께요 여기서 싸울께요 어깨 확인 오케이 한겹 8호 뺐죠 8호 뺐죠 8호 뺐죠 쳐와줘 쳐와줘 나이스 낙사조준 나이스 나이스 한번 덮쳐 덮쳐 원숭이 오고 아니다 아니다 트레이스아 돈다 트레이스아 왼쪽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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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스 마이스 처워잡아 아나 패지메 놀라가지고 아도우메이커 오케이 아나 패지메 쫄아버렸지 겐지와 원숭이 자꾸 돈다 아 님들때문에 청소년 쓰니까 하나도 안드려요 아 죄송합니다 제 복식고물 너무 잘여가지고 성냥이 너무 커요 죄송합니다 간다아 다이어 간다아 간다잉 간다잉 바바바보리야 오! 오 건드려봐 야 저거 람보르기니 박혀서 잔다 아나 아나 간다 아나 간다 파전드 아 뭐야 야 이거 야 이거 비지컬이 말도 안되는데 야 입구에서 못나오는데 아 이새끼들 뭐하지 아 맞아 내 태양색이 밀렸잖아 지금 라이스 드리면 안돼 알았어 알았어 내가 안내릴게 뭐해 이 새끼야 야 쟤댓다 도망가 아 뭐해 안왔어 아 류슛거 아 류슛거 야 깜질필 택 아래? 택 아래? 아 넣었으 뭐야 자 쟤 뭐야 어 추창해어어 추창해어 깔끔하죠 원숭이 정신 못차니 원숭이 정신 못차니 아야야야야야야 아니요 류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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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몽끼리다 어몽끼리 나타났다 포비야 포비가 돼 정크야 살아야 돼 내가 살려줄게 뽕토 찬다 뽕토 찬다 팔아 손도 못 쳐 팔아 날 찌르 못해 팔아 날 찌르 못해 팔아 날 찌르 못해 팔아 날 찌르 못해 간다! 드럭크 계속 간다! 간다! 정크를 간다! 간다! 라임캇 오케 야 나이스 나이스 맥크림 에이 저거에 뒤지나? 야 그게 고개 숙여서 피해치나? 노후병은 일실게 디바 바깥에 뭐야 트레커 아 뭐야 얼마나 해준다 다다해준다 이씨 도대체 뭐했어 다 놓고 나왔어 이생이야 다 잘랐어 다 잘랐어 안 돼? 다 잘랐어 안 돼? 다 잘랐어 안 돼? 다 잘랐어 다 잘랐어 진짜 형들 내가 동사무치운다 동사무치운게 아니 도망치 어떻게 피해 어떻게 피해 겐지 와 진짜 말도 안 돼 아아아아아아아아 파라 피해 아니 그거에 뒤지나? 아니 그거에 뒤지나? 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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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빨개차게 하는거 좋은데 아 뭐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재미있게 오랜만에 정신하네 정신하네 와 자리아차이 진짜 개우저치 대가리에 미사일맞이 대가리에 미사일맞이 대가리에 김성민 핵성 야아 방호동용 철칙격 36% 캐리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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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항상 캐리어치는 안 진짜 이거 어떡하지 아 나 잘해도 너무 잘하네 아 일하다 국대제의 와야되는데 안오네 찐막 갈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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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삼켠 오케이